털모가 틀었네 카메라야 이런 나무를 나무를 계속 잘라서 일자로 쭉 놔 이렇게 넌한테 그냥 잘라서 진짜 편하게 내려가도 천천히 있다 하루아침에 댄게 하루아침에 댄게 너 어디서 배웠어요? 키고리 본다고 아무나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공부 안하고 맨날 돌아다녀 Huge 아 엄청날벼레 아 엄청난거래? 거기에 뭐가 걸리는 거지? 다리? 뭐? 뭐? 지금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먹고 살겠다고 두 마리만 잡아도 7명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 오! 오! 5. 네 hijos 울고 잡혔다. 나이스! 잡혔다. 나이스! 한 마리 잡았어! 왜? 왜? 잡았어? 왜? 왜? 잡았어? 나 한 마리 잡았어! 그냥 손바닥만 해! 이야... 오늘 굶지는 않겠네. 필요하냐? 필요하냐? 에이, 확실하지 않은 거지. 아니야, 이빨 봐. 진짜로? 필요하냐. 필요하냐, 형. 아, 감아? 필요하냐, 형. 우는 거 아니야? 맞아, 갔어. 갔어. 자, 입질할 때 어떻게 해야지? 가만히 있어. 어? 괜히 막 이렇게... 이렇게... 낚으려고 이렇게 막 꼼짝꼼짝 대잖아? 그러면 오히려 더...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으면은... 고기 끈이 있는 것 같아. 응, 많아, 많아. 아니, 나는 아까 여기 딱 와서 미끼 던지자마자... 입질이 있지. 딱 느껴지지. 입질이 막 우는 거야. 오, 이 놈들 봐라. 잡아도 교환쌤 안 먹는 거 아니야? 제가 잡은 건 먹어야지. 스스로 짜리. 마지막 한 번 입질을. 실례지만 제가.